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아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히스기아 왕은 남유다의 3대 형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말년에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거나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요 특별히 당시 모세시대 때 만들어졌던 노뱀을 하나님이냥 분양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고 여겨서 과감하게 없앴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입장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람의 빗대어 정직을 말하는데 사람의 빗대어 정직을 말할 때는 숨긴 마음 없이 꼿꼿이 걷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사상, 자신의 철학이나 경험 내지는 상황과 환경 심지어 취향에 따라 그 중심과 삶이 수시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빗대어서 정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의미를 둘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희승이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의로우면서도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짓과 치우치는 마음 없이 삶에서 온전히 실천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6절에서는 희승이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희승이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연합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연합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합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또는 그 조직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요 근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또 국제연합, 유엔, 또 유럽연합, EU 또 가깝게는 우리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한 번쯤은 듣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도 큰 영적 흐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쉽게는 하나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에 이사연 목사님께서 하나됨과 흩어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서로 설교를 이렇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내용인지 나누었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8월 마지막 주일과 이 수요일에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을 더불어 오늘 이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연합과 관련해서 크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또 사람, 성도 간에 연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서 먼저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연합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인격을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됨으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만드셔도 아주 잘 만드셨을 텐데 세 분이 연합해 만드니까 얼마나 더 신비롭고도 놀랍게 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22절에 남자 아담의 갈비떼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아멘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연합의 영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본이 되셨음을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 연합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앞으로도 계속 깨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작정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과 유혹이에요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성도간의 신뢰를 깨트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이시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또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또한 부부가 연합하는 것, 사람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연합, 하나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유한복음 17장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 됨, 연합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옴 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도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기도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로 연합을 해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귀하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해졌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완해졌고요 또 세상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불완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려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죄맞고 연합한 우리를 예수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라고요?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더 일이 느립니다 우리가 하면 오래 걸려요 우리가 하면 불완전합니다 심지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시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애초에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토의 죽음을 통한 연합으로 인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나 돼야 된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토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십자가에 달리시려 내 우리를 위해 오롯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문호이자 크리찬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단결하고 하나가 됩니다 또한 사람 각자에게 있는 보편적인 지성이 연합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함으로써 단결하고 보편적인 지성이 연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지성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공동체의 윤리그식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지성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이 인식과 함께 더불어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지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지성이라는 겁니다 또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서 다 같이 멸망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연합하는 것이 예부터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이기 때문에 또한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가 연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차등성을 통해 생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 연합이라고 할 수 없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와 같이 이 봉사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고 나와 고양이 같지 않고 또 광주 사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차등성을 두면 연합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안 돼 청년이기 때문에 안 돼 노인이라 안 돼 아파서 안 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 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7대 교구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7대 교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1에서 6대 교구보다 청년들보다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방언하면 누가 더 빨리 많이 말할까요? 1만마디 하기 하면 방언 잘하시는 권사님들 때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는 더 느려 보이고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느릴 뿐이지 여러분 노인들의 그 신앙이 가히 가벼울까요? 얕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7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노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걸 더 기뻐하고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때가 되면 저도 1대에서 6대 맡을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7대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들이니까 그분들의 그 한마디의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담겨져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작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부족함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는 본인들이 본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는 교포와 같이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등성을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요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더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와서 교제를 할 때 본인들 먼저 떡을 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적게 있고 없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밑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뒤늦게 와서 이렇게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불평을 터뜨린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본토백이 광주교회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먼저 잘 챙겨 받게 하고 타지역에서 온 성도들은 소홀히 했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내가 구원의 요청을 받은 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친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나와 같은 학교 출신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면 그런 것이 예가 되겠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 2022년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찌극껏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사님은 오래 하셨어요? 관사님은 오래 하셨어요? 장노님은 오래 하셨습니다? 목회자 중에 제일 늦게 목사 한 수 받은 저도 적어도 17년 이상은 사역을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수백 번, 천 번 듣는데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연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2022년 표어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022년 표어가 뭐죠? 나는 그리토인입니다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정책성과 방향성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살자니 코로나 시기 혼자는 어려우니까 함께 그리토인으로서 살아보죠고 이 슬로건을 내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토를 따라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합함에 있어서 당연히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당하고 불이하다는 개인 내면의 목소리이자 공동체의 불편함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나 지혜롭지도 않고요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리했듯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헤아려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 저희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장로님들 각 교구의 리더십들과 기관장님들 그리고 교육부의 모든 사육자와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교회가 계급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집사님보다 권사님 권사님보다 안수희사님 장로님 장로님보다 목회자 질서는 있지만 성경은요 이 직분을 가지고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연로함에도 더 직분이 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고 숙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연세가 드시고 더 직분이 올라갈 때 내가 더 섬길 때 창피한 것이 될까요? 부끄러운 것이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께서 우리의 소위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 기뻐하실까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섬길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하늘에 상극과 복이 얼마나 쌓일지를 하나님의 그 안아주신가 칭찬과 기쁨이 얼마나 넘칠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한 상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기 어렵죠 불편하죠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그 아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 됩니다 야 속지 마 네가 더 중요하지 네 자존심이 무너지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 같아? 교회가 더 세워질 것 같아? 목사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의 총재인 로렌 커닝앤 목사와 함께 예수전도단을 시작한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예수전도 하나 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연합은 절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연합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희생과 사랑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라고 하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답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저희 가족이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와서 함께 봤는데요 김한민 감독의 작품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주인공의 박해일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로 나오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치르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산대첩이요 1592년 7월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한산도대첩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꼭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당시 조선의 배였던 56척의 판옥선으로 73척의 외군의 배와 약 1만 명의 외군을 무찌른 한산도해전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나라를 위한 마음과 지략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은 영화에서나 또 과거 현실에서 분명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이순신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함께 보필하는 여러 장수들 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 말고도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배 밑에서 우돗을 벗고 집신을 신은 채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를 젓는 그 녹군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 중에 전략을 짜고 지휘하는 장군도 중요하고 활과 대포를 쏘는 수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판옥선 맨 밑에서 노를 주거라고 젓는 녹군들의 역할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당신은요 영화에서 나와요 전라도와 경상도 할 것 없이 한 목표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수군과 육군이 한쪽이 무너지면 나라가 패망한다면서 경상도에 있는 육군 쪽에서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저쪽 전라도 쪽 큰일 나라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봐요 이쪽 수군 쪽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육지 쪽이 무너진다고 나라가 다 멸한다고 열심히 죽으라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즉 서로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자 비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면 녹고 낮음이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나 재력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 믿음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있다면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와 같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의 영성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50장이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갑자기 생각나요 저희 아내가 오늘 설교 잘하라고 저에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끔가다 당부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이 많네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처음 7살 때 배웠던 세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제가 좀 추스렸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나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 권세를 맞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일세 2절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갑옷이나 강철검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일세 3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리우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승전의 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다 끝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라지고 쪼개지고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연합의 영상을 회복해야 할 비전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함께 주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위해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구원해야 할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즉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썩어진 것들에 매여서 자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려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돈이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성공이 아니라 이 몹쓸려운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남이 하나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가져야 된다는 남을 좀 더 섬기고 희생하고 덜 자고 더 섬겨줄 수 있음에도 누가 하겠지? 딴 사람을 하겠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연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오늘 죽어도 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복음 전할 능력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알면서도 의리를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사랑도 연합도 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로만 잡으려 한다는 그 마음과 삶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을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요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몇 날 며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요 불 꺼진 그 사이로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연합이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우리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소예배실에서 간절히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또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20년 전에 교회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80세까지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면 눈치 보지 않고 80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것을 잠시 하려다가 몇 번 못했는데 최근에 몇 해 전부터 어느 권사님이 먼저 시작해서 몇몇 분과 함께 자신도 시작했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그분들 보면 전혀 화장실 청소하실 분들로 안 보여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이른 아침만 되면요 자신의 좋은 옷 좋은 악세사리 다 걷어 치우고 고무장갑 끼고 장화 끼고 신고 매주마다 성심을 가해 하는 모습을 봅니다 토요일 날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연합하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작은 모습 하나가 연합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들 또한 하나 되어 봉사하니 주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함을 보는 우리의 모습들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계세요? 무엇이 우리를 홀로인 것처럼 외롭고 두렵게 만들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또 우리를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10편 139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저 높은 하늘과 깊고 먼 저 체력 같은 바닷끝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스월, 지옥에 우리의 영혼이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교회와 목회자들도 함께 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고난이 쉽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선택과 결정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내 철학, 내 감정, 이전의 관계 싸움까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 다시 뭉쳐 하나님의 뜻을 용기내어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홀로 싸우다가 전사하시겠습니까? 홀로 싸우는 것도 때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나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 중에 코로나라는 하나의 전염병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온 세계가 전쟁이고 기근이고 홍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에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를 분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 연합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되면서 그가 믿고 있는 대로 용단을 내립니다 고작 나이 25세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하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이끌고 사랑하며 그들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당시 문화나 종교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생을 함께 섬겼던 아버지 선왕 아버지 호세아의 길도 걷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와 연합을 했을까요?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우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우와와 연합하여 그가 살았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아합이 나 졌어 라고 이세벨에게 찾아갑니다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고겠노라 하고 정가를 그에게 보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을 잔뜩 먹어서 부엘세바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힘을 내어서 40일을 하나님의 성산 신해산으로 갑니다 밤낮을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엘리야를 세우세요 네가 여기 무엇 때문에 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도 버리고요 민족도 버리고요 심지어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니? 라고 묻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엘리야가 똑같이 말해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심해도 이해하세요? 미련 곰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성산에 세우시고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 왜 여기 두려워서 여기까지 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갈등하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짜증내면서 하나님 하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시며 찾으십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하고 있니? 너 여기 왜 있니?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답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 마지막 4분기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이뤄나갈 수 있는 광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 주일이면 9월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성도가 연합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연합하고 자녀와 연합하고 여러분 내려놓은 것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것으로 갚으실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연합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광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읽겠습니다 자세히 읽겠습니다